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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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2020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해는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성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성도들이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퍼졌던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며 남과 북이 하나된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누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립이 내게 있으면 그 잇따라 지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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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막 같으니 잠이 약해도 나 내 죄 원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빌어서 오청개하셨네 아멘 하나님은 통해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젖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의 중심을 살펴봅니다 흐르는 시간을 따라서는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옛사랑 그대로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가간 구습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락과 정욕을 끊어내지 못한 채 신년주일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양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한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랜 결단코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진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예루살렘아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오나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른 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다같이 합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는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도록 성삼있게 영광 영광 아멘 선함과 인자심이 영원하시며 우리를 항상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해를 살아오는 동안 지치고 상한 우리들에게 희망찬 새해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을 위해 올 한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놀라우신 은총을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에 시원의 대로를 탄탄하게 하시고 올해는 정말 만사 형통 치유 회복 영혼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벅찬 마음으로 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간절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 중에 큰 영광 되시고 주님을 바로 보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기도에는 응답을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는 소망과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으로 비정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걸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흐려진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원성도가 예배당에 함께하는 차고 넘치는 예배 살아 숨쉬는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흐트러진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끊어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며 어려운 우리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노년의 모든 권속들과 캄보디아 땅의 유철희 성교사님 가족과 섬기는 노년 포첸통 교회 또 기쁜 우리 교회 나무 십자가 교회 애쓰고 소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영유권에 더욱 강건케 하시며 더욱 기도하고 찬송하며 늘 주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소고하는 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벽과 은혜를 강물처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을 궁유로 여기소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트고 싹인하듯이 죽어가는 그들의 세포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건강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참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국민을 귀하게 여기는 인물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단미 목사님 영유권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전해지는 말씀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혀며 이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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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1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약성경 1100쪽입니다 에레미야 31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전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사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난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전이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흑드신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냐 하셨으니 그리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농산 같겠고 다신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천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대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 위로하여 그대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미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아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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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행복 행복이라고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아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에 나와 또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들에게 하나님의 신,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아주 재미있는 유머 시리즈 그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이런 것들이 시리즈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개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좋은 소식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없이 슬쩍 버렸네 나쁜 소식 그런데 그 장면이 CCTV에 잡혔네 환장할 소식 양심을 버린 사람 편으로 9시 뉴스에 나온다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 살다가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하얀 국화꽃만 있네 환장할 소식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와서 가져온 거라네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좋은 소식 싼 가격에 성형수술 된다네 나쁜 소식 그런데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 한다네 환장할 소식 뉴스에 돌팔이라고 잡혀갔다네 유머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하라고 만든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환장할 소식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의 소식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권리가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에서의 모임이 회복되고 회복, 회복 얼마나 좋은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실 이 회복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66권의 책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지면이 1754쪽이나 되는 보통 책들이 한 200내지 300면 아닙니까 그런데 1754쪽이나 되는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성경 책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이 세 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언약을 지켰다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석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구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입니다 원래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의 회복 그게 구원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조화와 질서의 세계입니다 이런 우주를 가리키는 헬라오 코스모스 이런 말인데 이 코스모스라는 말 속에는 조화 혹은 질서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된 말이 카오스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이 혼돈과 무질서의 카오스를 다시 코스모스 조화와 질서로 회복시킨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은 창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를 새롭게 하는 재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삶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구원이 무엇이냐 회복이요 재창조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서 5당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에르미아 31장은 바로 이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포로 끌려가게 되지만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어진 것이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하고 바벨론포로 끌려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었고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하게 되고 보러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돌이키셨다는 말 히브려로 슈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속에는 돌이킨다는 뜻과 함께 회복된다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부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이키심 즉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성경의 또 하나의 핵심 주제인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LMR 통화에서 주어지는 이 회복의 기쁨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무엇보다도 관계 회복을 통화에서 주어진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디에서 오냐 예배를 회복하는 데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시온의 높은 곳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킨 것이고 예루살렘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높은 곳 성전을 말하는데 그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 바로 그 성전에서 제사가 곧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성전에서도 희생 제물을 잡아들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6월절 같은 명절에는 수십만 마리의 소와 양이 희생되어진 그런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제에서는 그것을 태우는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분명 제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성제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시에 우상도 숭배하였습니다 우상 앞에 나가서도 전라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잘못된 제사는 잘못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성전 밖으로 나가서는 못된 짓을 했던 것입니다 과분을 못살게 굴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고 사기를 치고 암호선자가 외쳤던 것처럼 정의와 공평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우리에게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 예배죠 우리가 교회에 간다 하면 예배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예배입니다 우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역시 이 예배 너무 습관적으로 구경삼아 드리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질 못합니다 한 시골 노인이 있었는데 항상 시골에서만 살다가 모처럼 서울을 방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 가지 못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 여럿이 있었지만 다 바쁘게 살다 보니 이 노인을 모시고 나갈 그런 자녀들이 없었던 겁니다 보다 못한 큰 아들이 하루는 심심하실 텐데 극장 구경이나 하고 오셔라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손에 쥐어드리면서 내보내드렸습니다 극장 구경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겠다 집을 나선 노인 30분이 채 안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벌써 돌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좋아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란 겁니다 서울 사람들 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어리숙한 데가 있더구만 아니 그새 내가 30분이나 극장 여기저기 구경했는데 그 바보 같은 사람들 돈도 안 받지 뭐야 내가 그래서 극장 구경 공짜로 잘했어 이런 극장 구경하고 오라 무슨 얘기입니까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 보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극장 건물 구경하고 와서 극장 구경 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냐는 겁니다 교회도 예배도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중요한 의미는 잃어버리고 그저 다닌 삶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성경이 이런 삶을 가르쳐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삶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팀플이라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뜻을 바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예배드린당이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소성시키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이 채운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예배는 세상에서의 삶으로 이어져서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함, 진리, 사랑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인도의 민족적인 지도자 인도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깐디라고 한 사람 잘 아셨죠? 마트마깐디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예수 숭배자면서도 정작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 숭배하면서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깐디가 입버릇처럼 하는 대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입니다 왜 깐디가 예수는 그렇게 높이 숭배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갔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 가운데 앤드류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와 깐디는 아주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도도 받고 설교도 듣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마음속에 나도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주일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영국 사회에 백인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교회에도 백인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깐 네가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배당을 문지기가 너는 유색인 중이다,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내 쫓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인도 선교가 얼마나 힘듭니까? 인도란 나라가 힌두교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강경한 힌두교도들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줬고 있습니다 선교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때의 깐디가 교회에 나가서 계속 교회에 나가는 기독교인이었다면 인도의 선교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힘들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실족시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확장시키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전도에 문이 막히는 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얘기 남이 보든 안 보든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2절 보시면 여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게 된다 경제 회복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한 기쁨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심령은 물된 동산을 갖게 된다 영적인 기쁨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가 회복됐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건강 이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축보로 이어집니다 성의 모든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뭐라 하겠습니까?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가치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된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물질의 축복 건강에 대한, 강건하게 되는 건강의 축복 바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문 16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허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원수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인간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윌리엄 스트로 브리지 박사팀이 30년 동안 연구한 게 있습니다 예배에 자주 참석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망률을 비교한 겁니다 30년 동안 그랬더니 예배에 자주 참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훨씬 낮더라고 한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 더 타임스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보도를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에 매주 참석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장수한다는 겁니다 예배에 매주 한 차례 나간 사람들의 예상 평균 수명은 82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75세 7년이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미국 국립건강연구센터 소장 데이빗 라슨 박사는 또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것이 고혈압, 뇌혈 등의 발병률을 줄이고 약물 처방을 잘 받아들이게 하며 장수에 기여하게 된다 이게 그냥 목사 간 설교가 아닙니다 과학자들, 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에 있어진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에레메아는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중간에 보시면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갈등 관계에 있는 대표적인 세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성계에서도 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들이 일하도록 하여서 소득을 증대시키려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렇게 난리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세대 간의 갈등 아닙니까 각종 사회적인 이슈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서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 저희 친구들만 해도 60대 중반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과 TV 앞에서 뉴스 같이 보지 못한다는 것 어떤 사원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다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세대 속에도 또 남자나 여자나 성에 따라서 또 갈등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드러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2대 남 2대 녀 20대 남자와 20대 여자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20대는 어떻게 생각하냐 남자들은 여자들을 우대해 갖고서 남자들의 일자를 다 뺏어간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또 반대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들보다 남자들에게 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 후보들이 어느 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갈등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갈등 심지어는 종교로 인한 갈등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메 선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갈등 속에 있는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함께 즐겁게 일자를 나누게 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없이 함께 즐겁게 되는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말 한자어인데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 아닙니까 인간 누구냐 사람 사이 다시 말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자기 혼자만 갖고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좋지 아니하단 말 성경에서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매일같이 하신 말씀이 좋았다 보기에 좋았더라 심이 좋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좋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사람이 서로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68편 6절이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을 만들어서 함께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철학자 케르켈그로는 사람은 존재가 아니라 관계다 이런 말 하였고 유대인 사상가 마틴 부버 역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요한범 1장 1절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했는데 그 말씀을 관계로 바꿔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혼자 살겠다 독신을 주장한 삶도 그에게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관계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삶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이렇게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변덕스러운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말이 많은 사람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남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관계를 깨트리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서로에 대한 불신이 관계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가 생명부지에 낯선 사람과 방을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다 보니 상대방의 인상이 아주 좋지 않게 느껴집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 잠을 자려고 해도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귀중품을 싸들고 호텔 프론트로 내려가 자기의 물건을 그 사람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사람이 믿없지가 않아서 이거 가지고 왔으니 잘 보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호텔 직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과 같은 방을 쓰시는 분도 조금 전에 제게 똑같은 말을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불신의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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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이 서로 믿지 못합니다 친구와 친구가 서로 믿지 못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관계가 깨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이시였습니다 에베스 2장 14점인 사도 바오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또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허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깨어진 부부 관계도 형제 관계도 친구 관계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회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변할 때 우리가 변하게 되고 우리가 변할 때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밝혀도 그 부분만 불편한 거 아니죠 우리의 몸 전체가 고통스럽고 불편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또 가족 간에 또 직장에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마음 안쪽이 편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바로 그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아니 그분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면 깨어진 일을 얻게 됩니다 오히려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고 기쁨으로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사회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뒤틀린 관계 다시 바로 뜻해야 됩니다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지난해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변방에 쉽게 하면 시골에 조그마한 신앙 공동체인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대제국인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코로나19과 같은 그런 전염병 두 번이 발생되었는데 그 두 번에 걸쳐 발생된 전염병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들과는 다른 대처를 했기 때문이다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과 같은 그런 전염병이 발병하게 되자 이교도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산으로 같이 있으면 자기들도 전염된다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이긴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전염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잘 먹여주고 심전 죽은 사람들 그 시체를 치워주고 장례까지 치러줬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세상을 섬겼습니다 섬김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조롱과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신뢰의 대상으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2년 교회표 보시는 것처럼 회복의 은총으로 비사한 교회에 이렇게 정하여서 회복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력이 이미 받아보셨죠 매월 보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 매년, 매월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그 회복을 위해서 같이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2022년에 노년교회의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과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주어진 기쁨 속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룸 밭으로 기도하여 싸움라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시며 동원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며 동원하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여사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릴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새해 첫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겠습니다 1년 52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변치 않고 계속되게 하시되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예배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우로부터 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관함의 복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신 풍성함이 이 한 해 동안도 성도대의 가정위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내서 만족함으로 살게 하시며 감삼으로 살게 하시며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임을 주님께서 신이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오병여의 기적이 나타나서 만삼지의 주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주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신 평화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선언서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우리 임원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권사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천 권사님들 호명하면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강하영 김만수 김자경 김찬선 명주현 문중환 안수현 안천수 윤현옥 윤혜연 이기욱 임지영 정순덕 정진아 조남승 하용식 한봉순 홍승미 우리 모든 권사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로 김만수 우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름 김만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권사직을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2일 기독교대한 감리의 논용교회 단임 목사 권영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집사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천집사님 이름 호명하면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문희 김천수 김현기 노현수 손미 안수잔 오동규 오용석 오인숙 윤진희 이명화 이승혁 진성현 최다혜 최준영 한정화 우리 집사님들도 모든 집사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로 최다혜 주사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최다혜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집사직을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2일 기독교대한 감리의 논용교회 단임 목사 권영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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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지금 그 신천집사님만의 신천 기존 집사님들 또 신천 권사뿐만 이나 기존 권사님 다 일어나시도록 하셨는데 우리 감독에서 집사직 권사직은 1년 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회를 통하여서 기존의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시 한번 공천이 되어졌고 권사로 집사로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함께 임명하게 된 겁니다 잠깐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논용교회를 향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게 하여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는 교회에 311명의 권사 또 361명의 집사 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하나같이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함을 위하여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라는 주님의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 된 논용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또 하나님의 틀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들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신 지혜와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올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새가족 소개합니다 문이혜씨 어디 계신가요? 2층에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문이혜씨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주세요 잠깐 일어서주세요 우리 환영한 노래 다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경제담에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되었지만 교회에 대한 방침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편하게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해가 되어지면서 좀 불안한 마음들을 떨쳐버리시고 우리가 그만큼 방역지침 잘 지키면서 함께 예배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모이는 일에 힘쓰시고요 또 속해도 소금 모임이 4명 이하는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으로 또 듀오로 하고 계시는데 모이는 일에도 더욱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 후에 구역회가 있습니다 남동사지방 감리사님이신 김호진 감리사님 예배에 설교하시고 구역회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 법의 당회 같은 경우는 단임 목사가 소집한 다음에 그 시간이 되어지면 인원에 상관없이 개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회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만 개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일이 많이 힘들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우임장을 내주시면 참석한 걸로 됩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로비에 우임장이 서류가 있으니까 거기에 기록하시고 사인하시고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이 첨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려가셔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복사해서 같이 우임장과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회 회원이 구역회에 참석한 것은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석 못한다 이 좀 번극스러운 일이지만 이 일은 해주셔야만 교회가 제대로 구역회를 마치고 운영이 원활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신분증 이런 거 사본 내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역회에 필요한 거 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은 근거에 잘 보고한 다음에 나중에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참석 못 하시는 분들 꼭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때는 유철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 및 선교 보고하시고 또 3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게 됩니다 유철 선교사님 지난 월요일 날 귀국하셔서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풀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하니까 이런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2부 예배에 나오시도록 하시고요 또 세례식이 함께 하실 분들 3부 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례받으실 분들 5일 6일 세례교육이 있고 중고등부는 8일 날 세례교육이 있습니다 세례교육을 마쳐야만 세례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 자막 분야 봉사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자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나가시면서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양식 우리가 이 하늘양식을 통하여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속해별로 큐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주보에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안내에 따라서 신청해 주시면 발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자 권사님 병원에 이방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하셔서 5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다니 땅이 밝아오네 소요르 검색둥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해 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신의 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받아야 하는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많은 분야에 있어서 무너진 것이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회복하고 회복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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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